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심혜입니다. 서울의 빼곡한 아파트들만 보면 모두가 아파트에 살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중 42명만이 아파트에 사는 건데요. 부당산 투자처로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의 폭을 좀 활짝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알짜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1부는 한승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2077-6358번이고요. 선별해서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취합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탑픽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집중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최근에 글로벌 고급주택지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서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최근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물론 부동산 관련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고급주택지수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일단은 자료를 좀 보시면 나이트 프랭크 보고서 발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표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늘 저의 시간에는 표와 그래프를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셨죠? 절대 증시 타임은 아닙니다. 자,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줄이 서울입니다. 서울에 1년 동안의 상승률이 무려 24.7%로 전 세계 글로벌 고급주택지수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한국이 아니고요. 서울이요. 한국 내의 서울입니다. 그러면 최근 6개월 동안은 어떠냐? 최근 6개월 동안도 1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3개월 마찬가지로 최근 3개월 동안의 글로벌 고급주택지수, 상승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또한 1위를 하였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처음 들어보는 저의 기준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도시도 있고요. 쭉 보시면 베를린도 있고요. 베를린의 4위를 차지하였네요. 어쨌거나 지금 도쿄 같은 경우는 20이네요.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다시 텍스트로 정리를 했는데 서울의 고급주택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1년 동안의 25%나 폭등을 하였다는 겁니다. 전 세계 도시 중 1위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분기, 4분기, 3위에 이어서 올 1분기도 1위를 하였다는 얘기고요. 조사 대상 도시 평균 상승률 대비해서도 무려 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데에 대해서 평론이라고 하죠. 보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부동산 대출 억제 포함한 광범위한 도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었지만 그 다음 줄이 중요하죠. 강남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렬한, 강력한 투기 광풍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잠깐 내릴게요.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다전역, 가정 등에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너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약간 더 길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3년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5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2년을 더 보유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2년 보유해서 2년 거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자세히 얘기 추가적으로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기존 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는 이유가 그 아랫줄에 있죠. 금수자 바로 청약 논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강남에서 바로 이렇게 특별 공급이 되어 있던 분양주택에 대해서 그 대해서 만약에 미달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신혼부부나 다전여 가정 중에서 자금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돼요. 이럴 경우에 이제 추첨제로 변환이 되죠. 그럴 때 어마어마한 기록을 항상 경쟁률에 대해서 기록을 보이지 않습니까? 10몇 대 1, 20몇 대 1, 많게는 70몇 대 1. 그래서 이러한 추첨제 됐을 때 바로 현금을 이만큼 보유하신 분들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단기 전매, 단기 매매를 생각을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정부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렇게 금전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 3년에서 5년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전맥 제한기간에 대해서 과연 그게 큰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다르게 좀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신혼부부나 다전여 가정 이게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여력이 좀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서울의 안에 편하게 1순위로 특1순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먼저 배정받게 하는 건데 사실은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이 과연 서울의 지금 분양가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에 육박하고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수존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가 8억이 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 있는 신혼부부나 다전여 가정들이 이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나 이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자체가 과연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분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발로 뛴 정보 첫 번째부터 공개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입니다. 4호선 정부과천 청사역에서 걸어서 10분 중공은 2017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4층 건물 내 2층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6억 8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6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 6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1억 원에 월 2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3억 4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 2억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에 갈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지 여권 개발 후재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슈 부분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물건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가운데 건물이라고 이렇게 있죠, 건물. 여기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과천에 있는 물건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현재 있는 정부청사역 그리고 지금 개통 예정인 바로 가칭 가련역이라고 합니다. 과천 가련동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는 약 한 정부청사역까지는 한 12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새로 생길 예정인 4호선 가련역은 도보로 한 10분 이내에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청사가 또 이렇게 지금 근거리에 있고요. 이 안에 지금 뭔가 지도같이 이렇게 있죠? 이건 호재에 대한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가로에 화살표가 이렇게 쭉쭉 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교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맨 위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중간에 가로지르는 거는 경인,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그다음에 맨 밑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과천을 이 3개의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볼까요? 가운데가 또 이렇게 양재역과 사당역에서 인더원역을 갈 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과천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 좌측에 볼까요? 광명을 가로지르는 서부간선도로가 있고 우측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나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통팔달의 과천에 또 해당 물건이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발호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호재입니다. 일단 우측의 그래프 복잡한 거는 두 번째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좌측을 먼저 보세요. 이게 바로 과천에 굉장히 크게 개발 예정인 겁니다. 일단 대지 면적만 해도 약 135평방미터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복합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천정부종합청사가 이렇게 지금 있다 치면요. 건물의 위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치도 가깝지만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바로 이쪽 좌측면, 좌측 상단면의 기업단지와 정부청사가 이루는 일종의 업무단지 지구식으로 이쪽에 아울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노란색으로 있죠. 여기가 주택단지로 해서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어요. 지금 예상인데 주택단지 안에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 3.3평방미터가 2,600에서 거의 2,7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양가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자, 우측으로 넘어갈까요? 드디어 그래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가격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천 재건축이 지금 3.3평방미터가 대략적으로 3,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측에 파란색 있죠? 이거는 안양시에 있는 안양 아파트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3.3평방미터가 무려 2,300만 원에 이릅니다. 이제 위에는 그래서 시세고요. 11억 7억 5천.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안양시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쨌거나 지금 빨간색이 바로 본 건물에 지금 분양 예정인데 3.3평방미터가 1,7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그러니까 본 분양가는 6억 8천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완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도심과의 접근성 걸어서 10분 거리인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제 제일 궁금한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주택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조감도 참 좋아하세요. 6개 동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50% 이상이 현재 입주가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분양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부분을 볼까요? 최고급 인테리어에서 전자오븐과 에어컨 이런 부분은 기본이고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홈네트워크 스마트 앱이란 무엇이냐? 최근에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거실에서 모든 게 다 스마트 컨트롤이 다 되죠. 특히 집 밖에서도 연결이 되고요. 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정한 겁니다. 일반 다세대가 아니죠. 이런 설비만 보시더라도. 그다음에 또 밑에 줄 보시면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키즈카페 등이 또 조성 예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규모만 작지 아파트와 유사하게 설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실제 오늘 말씀드리는 6억 8천만 원의 분양가를 이루고 있는 주택의 내부입니다. 보시면 정원이 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거실과 주방이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탁이 통나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는 방 중에 하나고요. 우측 하단에 보실까요? 이게 실제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한 그러한 조감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고급자가 붙어서 가격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금액부터 짚어볼게요. 네, 분양가는요. 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 전세가죠. 보증금이 6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실투자 금액,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하실 만하네요. 지금 강남에 웬만한 투룸의 가격이에요. 갭 투자 금액이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 실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밑에 월세 부분도 맨 우측에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2억 4천만 원이면 월세로 해서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거주 그리고 투자처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서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주목해 주세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서 걸어서 7분. 2018년 1월에 중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8층 건물 내 7층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발코니 구조돼요. 매매 금액은 3억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7,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되는 곳이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1,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원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물건 다 학군의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목동 하면 학군, 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입지 개발어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천, 학군의 중심에 있죠. 유흥시설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목동 이 물건도 이 근처에 유흥시설이 없어요. 그 이유를 지도로 같이 보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빨간색으로 건물 위치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큰 동그라미의 건물 위치. 이 안에 보시면 초중고가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목동에서 이렇게 유흥시설을 하나 설립한다면 PC방도 마찬가지로 난리 날 정도죠. 바로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영도초, 신목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이렇게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목동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땅이 좀 비싸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그러한 곳에 목동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은 주택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투자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5호선 목동역, 위로는 9호선 등촌력 두 개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좀 더 넓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마곡지구 하타죠. 바로 마곡지구가 인근에 있고요. 상암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5호선, 9호선이 여의도에도 정차를 하고 마곡지구에도 정차를 하면서 상암지구는 지금 새로 지금 개통 예정인 서부간선도로 지화와 공사를 통해서 월드컵 대교로 넘어가는 게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통발달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발호자 넘어갈게요. 뭔가 또 많죠? 좌측에 보시면 목동 단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건데 본 건물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 표를 보면 목동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게 1단지부터 7단지고 신정동원 8단지부터 추가 14단지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바로 목동 단지. 이 옆에 이렇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감도로 해서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식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화화 지금 완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월드컵 대교를 넘어가고요. 현재 실제 지금 이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상암지구에서 학군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약간은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 본고차로 목동으로 지금 막 내려보내고 계세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드컵 대교가 개통하게 되면 더 많은 주변의 학군을 위한 수요, 그다음에 이렇게 직장 수요까지 점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동도 뜨거운데요. 뜨거운 지역이 동서북으로 좀 애호사고 있다는 입지적인 강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건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냐에 따라서도 경쟁력이 좌우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일단 보시는 게 조감도상의 두동으로 나왔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부에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하주차장입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도시형생활주택이죠. 그런데 지금 기계주차가 아니라 지하주차가 있고 지하에서 또 각동으로 올라갑니다. 아파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이번에 보시면은 3면이 환기가 가능합니다. 거실, 주방, 창, 우측으로는 또 방이 있어요. 그래서 3면이 다 개방이 되는 체감과 환기까지 만족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김치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2룸까지는 많이 만나봤어도 3룸 귀하잖아요. 3룸 물건입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이어서 가격 바로 좀 들어볼게요. 네. 과천도 3룸의 2 욕실이고요. 마찬가지로 목동도 3룸의 욕실 2개가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3억 원입니다. 딱 떨어집니다. 기억하시기 편하게. 예상 전세가는 지금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입주가 되고 있고요. 이럴 경우 실제 투자 금액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월세도 보증금과 대출 예상 금액 확인하시고요. 그럴 경우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양총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1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골든 레비뉴 인베스먼트 한승현 원장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